봄투데이 모티모의 아이폰5 엠톡 천연소 가죽 다이어리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하얀색 종이로 쌓여져 있고요. 보시면 통가죽 브라운 색상이시고요. 똑딱이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케이스시고요. 안쪽에 보시면 품질보증서가 들어있습니다. 옆에 사출 케이스는 투명 하드 사출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핸드폰을 끼워보겠습니다. 사출 부분도 정확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안감 소재는 스웨이드 소재로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시고요. 카드 수납 공간은 총 3군데가 있으신데요. 카드를 수납해보겠습니다. 천연 소가죽이라 처음에는 다소 뻑뻑한 감이 있으실 수 있고요. 옆면에는 지폐 수납 공간이 있으십니다. 지폐를 수납해주시면 되고요. 가죽은 통가죽으로 제작이 되셨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가죽머리를 살려서 염색된 것이 특징이고요. 가죽 부위별로 무늬가 다르기 때문에 손염색으로 다 동일한 색상이 나오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버튼은 똑딱이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으신데요. 최고급 시밀일본 직수입 버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요. 버튼을 이어주는 가죽도 굉장히 두껍고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가죽 느낌은 굉장히 부드러우시고요. 뒷면제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십니다. 옵션을 설정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윗면 전면 스피커 호흡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스트랩 구멍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핸드폰 줄이나 고리를 달고 다닐 수 있고요. 이니셜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이니셜 신청하시게 되시면 앞면 하단과 카드 꽂이 하단 중에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니셜 신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멘